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 글로벌 기업인 SK온이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서산공장을 증설합니다.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, 지동섭 SK온 대표이사 사장 등은 도청에서 투자협약을 맺고, 서산 오토밸리 산업단지 내 4만 4,152제곱미터 부지에 SK온 제3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. 3공장 증설은 SK온이 서산공장에서 첫 생산을 한 지 11년 만에 총 생산 규모를 100배 이상 늘리는 것으로, 오는 2025년까지 증설한 뒤 설비 교체와 공정 개선 작업 등을 거쳐 오는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최대 14기가와트 시 생산 규모를 갖출 예정입니다.